야, 자세가 딱 나와요 역시 여전사 마스터요, 마스터 자, 빨리 피를 발라봅시다, 피를 야, 이 많이 해본 솜씨 아아... 내장줄넘기를 예루하게 생겼네 어, 시장 내장놔 빨리 발러 얼굴에도 바르고 오케이, 이제 너... 뒤돌아, 냄새가 너무 많아 쟤, 모두가 끊어 다가오니, 그냥 두고 아, 아,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클레멘타인 진짜 얘는 커서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해 그만 문지르세요 뭐야 트로이 어어 위험해 위험해 우리 모종에 거래가 있었나 봐 오어 냄새 때문에 아직 모르죠 얘만 죽겠다 안 발라서 어딨어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냅니까 이게 아니씨 하고만은 대중에 왜 아휴 아휴 아이 저런 일이 이거 제작자가 분명히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거야 자 자 좀비처럼 어 어 뭐야 어휴 어 이게 이게 웬일이야 뛰지말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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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욱 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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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아아안돼 오오오이 살아 미치 아이치 아아 저 고물난새끼 저거 아휴 뛰어뛰어뛰어 그냥 넌 뛰어 넌 안되겠다 야아 오우씨 봐바 아우 slash 난 헤드샵만, 헤드샵만 한다구 띠 오케이 사킬 어!! 안대 안돼 켄이 부인 아니야, 새 부인 발을 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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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당신이 살 길이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리를 생각나게 하는 완전히 그거야 사라 어디 갔지? 사라의 글랏이 누군가가 죽을 수 있어 제가 라디오를 했었을 때 카버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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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지 마, 딸린 당신이 무슨 말이야 당신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이것은 아직 예쁘게 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켄이 막 좀비화 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겠네 그 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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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룩 어디갔는데 다 죽어, 클리멘타인 그들이 그들을 통해 그들이 그들을 잡아라 아아아... 내가 초록색을 선택한 거죠 초록색 음... 사리타의 사리타의 팔을 자른 사람이 81%고 팔을 자르지 않은 사람이 19% 정도 되네요 그리고... 케니가 카버를 죽일 때 지켜본 사람이 70% 온라인상으로 안 지켜본 사람이 30% 음... 워키토키를 훔치는 걸 동의한 게 56% 보니아... 보니아하고 루크 그 얘기하는 거 보니아한테 믿게 해달라는 건 그건 반반이고 어... 사라를 도와준 거는 거의 한 80% 되네 그래도 사라 다 도와줬네 아... 진짜 안 좋은... 챕터 이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딱 맞다 진짜... 아... 카보 죽이는 거 얼마나 카보가 나쁜 놈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저걸 다 봤단 얘기는 잘 만들었어요 역시 잘 만들었어요 역시 약간 2... 에피소드 2에 켄이 등장할 때 보단 약간 좀 못한데 그래도 마지막이 좀 금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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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돼서 웅박이에이님 팬 가입 고맙습니다 딱 그... 캐릭터들마다 개성이 다 독특하고 고문간 스타일의 캐릭터부터 근데 이번에는 영웅 캐릭터가 없기... 없으니까 리 같은 영웅 캐릭터가 없고 그 역할을 클레멘타인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짊어지고 등에 떠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캐릭터를 구성하는데 얘네들이 애를 먹을 거 같은데 그런 캐릭터가 한 명쯤 있어야 되는데 그걸 클레멘타인이 혼자 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즌 2 에피소드 3편 끝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